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이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이 시간에 강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저에게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활과 저희의 정신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 영혼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해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그 죄에서 해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도 온 것을 저희들 감사하게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떨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과 화합하는 관계로 바뀐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저희가 구원 받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Lord for taking every one of those that were part of the RCA and came back and may you use everything that they have received for the sake of your glory sharing with others what you have given us and them for your name to be glorified. 오늘 이 시간에 RCA에 무사히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온 우리 렘넌트와 모든 교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believe that you have established Houston Antioch Church for the sake of the gospel, for the sake of your glory So may you Lord guide us, guide us, guide everyone of us to proclaim the mystery of your God naming Christ and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Houston Antioch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직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You have called every one of us according to your time schedule and according to your will So help us to live according to your word and do your will 저희들을 하나님 시간표에 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국 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역에 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남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남 목사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저희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the remnants to understand They are in this world but they are not part of this world Remnant들에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휴스톤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